그런가 하면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빗물에 고립된 운전자를 구하고 사라진 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. 이 시민의 동료분이 저희 JTBC에 연락을 해왔습니다. 용감한 시민 표세준 씨를 조소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. 빗물로 가득 찬 서울 서초동의 한 도로. 한 남성이 목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에서 한 손으로 헤엄을 치며 여성 운전자를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. 여성에겐 구명환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 금지대를 쥐어줬습니다. 여성을 구한 뒤 사라진 남성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27살 표세준 씨. 당시 인근을 지나던 표 씨는 물이 가득 찬 왕복 6차선 도로 가운데 고립돼 도움을 청하는 운전자를 봤습니다. 여성분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. 보니까 또 반대편 쪽에서는 남편분이 뭐라도 꽉 잡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. 이미 성인 키만큼 물이 차올라 누구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. 제가 서 있던 위치보다 두 블럭 더 내려가니까 완전 여기까지 오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 유소년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표 씨는 일단 뭐라도 가지고 들어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차 금지통을 갖고 뛰어들었습니다. 빨리 구해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몸통 분 손으로 잡으시고 제가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헤엄쳐서. 결국 표 씨는 운전자를 안전한 곳까지 구해냈습니다. 남편분한테 잘 인계해드리고 조심히 잘 들어가시라고 인사 나누고. 배수관이 쓰레기로 가득 차며 물이 차오르자 맨손으로 이를 건져낸 남성도 있었습니다. 폭우로 마비된 도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시민 영웅들이 빛났습니다. JTBC 조소희입니다.